그래서 이거 얼마에 산 거야? 1,760만 원 이거 일시불로 결제한 거야? 아니요, 저는 인생에서 일시불로 없어요 60개월 할부 아, 할부? 5년 동안 타야 되네? 일단은 이걸 피고 여기에서 바람을 우리가 넣으면 돼 입으로요? 넣는 게 맞지 아, 맵니다! 아, 이게 바로 되는구나 됐어요, 좋아, 좋아 이거를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 봐요 네 우와! 좋은데요? 아, 근데 64 여성분이 누워도 오, 이렇게 오, 충분하네 사실 이게 경찰에서 착각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좋아해요 뭐요?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우와! 봐주세요 너무 예쁘죠? 저 이렇게 나중에 시골 바닷가 가서 별 보고 싶어요 아, 맞아! 그거 옆에다가 한번 놔봐요 이렇게요? 그렇지 아, 누워서 이렇게 음료수 빼먹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일단 팝콘 넣고 어, 맞아, 맞아 그리고 거기 트레이 위에다가 네 이거 테이블 이렇게 이거 되게 신기하다 어 아까는 팝콘통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라면 넣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대만에 누가 있잖아요, 누가 어, 누가 카라멜 같은 거 아, 그 안에 들어가는 누가?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 최애예요, 최애 이거 다 녹았네 아, 녹아요 원래 녹게 먹어야 맛있어요, 그거는 네, 안녕하세요, 뷔피디입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막 2차 저차 조언을 해줬잖아요 제 얘기 듣고 산 게 맞아요? 물론 제 의견이 가장 중요했지만 어느 정도 의견 듣고 산 것도 있어요 아 근데 제가 결정하게 된 계기 뭔가 사회 초년생? 저 나이대 친구들이 타기 좋은 거 같아서 그러면 지금 옵션 선택 뭐뭐 한 거예요? 저 옵션은 차박 대는 거랑 그거요, 썬루프 그리고 또 넣은 거 없어요? 그치요 아, 꼭 넣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지금 전면분을 딱 보니까 네 아, 이게 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요? 패스코 액티브라고 옵션을 선택하면 네 그게 블랙으로 되거든요? 아, 그냥 이거 블랙이랑 은색 두 개 다 예쁘던데요? 아, 그냥 뭐 둘 다 예쁘긴 한데 응 그걸 선택하면 터보가 들어가요 경차 최초로 지금 이 차량은 76마력인데 액티브 옵션을 선택하면 100마력까지 올라가요 아, 마력 근데 얘 잘 나가던데? 충분한데 좀 더 시원한 가속을 할 수가 있는 옵션이 액티브 아 그리고 이 차량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인천공항 갈 때 써봤는데 엄청 좋던데요? 앞차 간격을 따라서 멈추고 가고 어, 그거 알아요 앞차가 가면은 간다고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는 게 필요한데 아, 같이 멈추는 거 근데 앞차 멈추면 제가 그냥 멈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멈추면 되잖아요 네 제가 운전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오케이 왜냐면 막 추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얼마에 산 거야? 1,760만원 아, 그러면 가성비 딱 괜찮게 사긴 했다 그렇죠 제가 눈이 높아질까봐 아 미리 차단했어요, 저를 지금 사투리 쓰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 일시불로 결제한 거야? 아니요, 저는 인생에서 일시불은 없어요 60개월 할부 아, 할부? 5년 동안 타야 되네? 한 달에 30만원씩 근데 제가 이 차 살 때 미리 알아본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에 또 새로운 게 나온대요 2023년씩? 저는 그냥 2022년 거 샀어요 왜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원래 아, 다른 게 있지 왜 없어? 형도 싸요 어? 싸요? 네 얼마요? 그거는 1,490만원부터 시작해 어? 너무 싼데요? 흐흫 망했다 저 이러면 잠 못 자요 억울해가지고 잠 못 자요 색상 중에서는 비자림 카키 매트라고 나오는데 비자림 카키 매트라고 나오는데 무광 컬러, 무광 컬러 아 이거 색상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는데 이게 톰보이 카키였나? 네 톰보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적응 안 된다, 와 트렁크 공간은 어땠어요? 트렁크 완전 충분해요 저는 캐리어를 많이 넣잖아요 잠깐만 어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넣고 다녀? 제가 캐스퍼 사는 영상 보시고 현대자동차에서 보내주셨거든요? 으어 이건 뭐지? 이게 무슨 캐리어 같은 거였거든요? 아, 이거 캐리어네 진짜 예쁘죠? 이거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응, 그거 우드 플레이트도 보내줘있었군? 어디요?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올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여기 뭘 올려야 되겠죠? 다혜님 캠핑 좋아해요? 저 해봤어요 한 번 한 번? 네 근데 힘들었어요 그럼 좋아하는 게 아니네? 아니 근데 이번 연도 목표는 차박 다닐게요 오, 진짜? 네 로망이었거든요 차박 다닐게요 못할 거 같은데 아니 그냥 앉아서 라면만 먹고 자고 갈 거예요 아, 오케이 우와 진짜 신기해 오, 딱 되네 책상만 있기에 좀 아쉬운데? 이거 의자 있었어요 의자 오, 오, 오 아니 캠핑을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거 조립을 하실 줄 아시려나? 저 할 수 있어요 자, 도전 아, 이거 그때 제가 했던 거랑 좀 다른 거네 응? 뭐야 이거 검이에요? 이거 뭐야? 아이, 잘할게 잘할게 1번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 꽂아야 돼 일단 아, 오케이 어, 힘 세다 역시 25살 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와라 으아악 할 수 있다 됐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퓨스트백보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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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구나 이거는 신뢰용으로 설치하는 거네 선글라스 케이스 오, 선글라스 케이스? 이거 원래 선글라스 넣는 거 없어요? 그렇죠 이거가 이제 썬바이저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다 이제 꽂는 거 아아 이렇게 꽂고 아, 이거 알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 아, 이거 아빠 차에서 못해요 이거 뭐야? 캐스퍼 시스패 복 트레인 저 잘하죠? 네, 잘하네요 이것도 트레인에 컴포트 옵션 추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플랫으로 되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꽂아서 아아 제일 큰 건 뭐야? 베트? 아니, 아니야 아아 이게 캐스퍼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 밑에 아아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 공간이 오자 그렇지 그렇지 이 안에다 넣으면 이제 세차용품 같은 거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아아 뭐예요? 이건 뭐야? 이게 뭐예요? 아아 에어매트 에어매트? 차박하려면 에어매트 있어야 돼, 무조건 아, 이거 깔고 자는 거? 어 그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해봐야 되겠다고 어, 좋아요 이거, 다행히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넣으면 될 것 같아 오오 야, 이거 딱이다 오오 좋아요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 캠핑공품 같은 거 다 넣으면 돼 이제 우리 그러면 에어매트를 먼저 해보자 에어매트? 좋아요 이게 차박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저 앞에 이거 의자 이렇게 하고 올게요 어, 접어 놓고 와요 둘 다 접어야 돼, 근데 네 어, 맞아, 이거 제가 이거 싸웠는데 아, 녹은 거 맞았대 조립품 초코숨디요 나 이런 거 안 먹는데 너무 녹아, 왜요? 단 거 안 좋아하세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데 수박주스 드실래요? 제가 한입, 한입 먹었어요 차라리 네 제가 먹을게요 네 아, 좋다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배만에 누가 있다노 어, 누가 카라멜 같은 거 아, 그 안에 들어간 누가?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 최애에요 최애 응? 최애 뜻 모르세요? 아, 알아요 아 선을 넘으시니까 이거 다 녹았네 아, 녹아요 원래 녹게 먹어야 맛있어요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은 이걸 피고 여기에서 바람을 우리가 넣는 거에요 입으로요? 넣는 게 있지 아 그건 줄? 휴구처럼 뜹니다 아 이게 바로 되는구나 됐어요 좋아 좋아 이거를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여기 한 번 들어가 봐요 네 와 좋은데요? 아 근데 64 여성분이 누워도 이거 이렇게 충분하네 사실 경찰이 차박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이거 좋아해요 뭐요?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예뻐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예쁘죠 저 이렇게 나중에 시골 바닷가 가서 별 보고 싶어요 아 맞아 이거 옆에다가 한 번 놔봐요 이렇게요? 그렇지 아 누워서 이렇게 음료수 빼먹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일단 팝콘 넣고 어 맞아 맞아 그리고 거기 트레이 위에다가 네 테이블 이렇게 이거 되게 신기하다 어 아까는 팝콘통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라면 넣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탈 때 뭐 불안하거나 이런 건 있었어요? 음... 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이건 그래도 경차 중에서는 진짜 안전하게 만들어서 괜찮기도 한데 또 좋은 게 에어백 7개야 저 맞춰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개가 뭐예요? 사이드 옆에 써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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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타고 났을 때도 확실히 안전하니까 잘 타고 다니면 좋을 거 같아요 음... 60개월 할부시니까 네 열심히 살아야죠 네 5년 동안 그렇죠 근데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그렇죠 inform책도 자신 Julia 네 방법은 나는 건 사실 또 research 요 사이드 아 입니다 от